이 분은 오갈스라고 해외에서 굉장히 팬들이 많고요 해외 공연을 주도 많이 하시고 한국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고 계신 배그맨 출신들이에요. 코미디계의 BTS 아닙니까? 해외에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해외 코미디 페스티벌에는 다 참가를 하시죠. 근데 사실은 자연표 선배님이랑 개그는 좀 안 어울리죠?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잘 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분들이 라스베가스의 큰 무대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면서 내가 그걸 한번 쭉 기록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겠다 해서 제가 제작을 한 적이 있죠. 이 영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본인이 함께 가셨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게 공화할 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니 어떻게 늘 아니 뭐 군산에서 공연한다고 네. 이제 슬슬 이제 한 1년 놀았죠? 정확히 1년은 넘었는데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한 2주 전인가 우리 경선 씨한테 전화했더니 막 귀에서 막 샥샥 소리가 나고 차지 나는 소리가 그래서 어디예요? 그랬더니 배달하다가 힘들어서 길거리에서 쉬고 있다고 그때가 점심 피크였는데 전화 온 게 너무 반가워서 깜짝 놀랐어. 배달료 포기하면서 내가 한 3, 40분 통화했죠. 그쵸? 사실 그 개그맨 후배들이 지금 이제 개그 무대가 없어서 다들 좀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지금 많이 뛰고 있어요. 참 희한해요. 저렇게 상도 받고 저렇게 유명한데도 그때도 지금 뭐 공연 무대가 없으니까 지금 아 시공이 참 준우 씨는? 준우 씨도 배달하고? 저는 이제 그 선배님들 스케줄 있을 때 운전 선배님들 거? 누구? 누구 매니저를 했어요? 정준하 선배님 네, 준하 선배 일당을 받고 매니저를 받고 네, 일당은 받고 가는 거죠. 저 돌아가면서 한 번 쉬겠어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지방 물류센터에 나가고 물류센터에서 물류도 나르고 나르고 네, 아니 지각본에서인 줄 알았네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진이나 하나 찍죠? 사진이나? 아니, SNS 전화는 안 받으셨어요? SNS는 SNS는 아, 그래도 45도 각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올라갔다, 올라갔다 치킨 좀 남으시겠어요? 치킨 아, 사진 셀카는 잘 찍네요 드세요 이거 이 앞에 코너에 이 통닭집을 샀는데 뭐 이런 걸 다 사오시고 아니, 우리 다큐멘터리 찍었잖아요, 웅하스 전주국제영화제에 나갔었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란에서 특정한다 어디 중동에서 특정한다 전 세계를 다녔잖아요 지금이 코로나가 없다 그러면 어떤 스케줄이에요? 2월까지 공연을 하고 그 이후에 마카오하고 일본이 잡혀있었어요 전 세계? 네 대학로에서 쭉 해왔는데 거기 관계자분들 대학로 관계자분들은 거의 웅하스다 대학로를 문잡았다 아, 대학로의 스타다? 네 그게 다큐멘터리예요, 형님과 네? 본인은 다큐멘터리 아, 좀 약간 오빠 생태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 봐 인정받는 거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너무 궁금한 거 있어요, 형님 저희 계속 영화 얘기해서 미안한데 조수아 씨를 웃겨서 암세포 천만 개 없애고 건강한 세포 천만 개 만들겠습니다 아, 그래서 조수아 씨를 웃겨라, 나는 조수아 씨를 웃겨서 암세포 천만 개 없애고 건강한 세포 천만 개 만들겠습니다 아, 그래서 조수아는 웃겨라, 나는 조수아는 웃기기 위한 저 기획한 거 자체가 너무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저는 그때 형님이 하셨던 거 저는 파이어가 있어요, 파이어 아니, 근데 그거 너무 웃겼는데 총 편집이었잖아, 그것도 그거요? 네 아, 맞다, 맞다, 내 것만 아니, 내가 넣었다니까 내가 편집에 넣었는데 너무 재미있었는데 개봉 때문에 심사를 받을 때 보시는 분들이 또 재미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빼야 되는 거예요 네 어? 궁금하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못 본 거네요? 네, 하여튼 이제 비하인드 컷입니다 개, 개그 하시는 거예요? 알았었어, 나 알았었어 나도 알았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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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기는데? 끝났습니다 아, finalmente 못했어 끝났습니다 아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아 양식! 아 양식! 아 양식! 아 너무 앞에 웨이브를 많이 했었거든. 사이비 오빠 약간 웃음 나. 아 그치지. 생각하면 되게 웃음 찍게 되는 오빠. 도움 좀 챙겨주고 싶은 오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만나자고 한 게 여러분들이 딱 떠오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임 연기는 제가 이렇게 실제로 딱 본 사람 중에서 옹알스가 최고였던 거 같거든요. 포로가 인정하네요. 그래서 대사 없이 마임으로 행동과 표정으로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또 무대 위에서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전술을 받고 싶어서. 뭐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되나. 그거는 별로죠. 저글링 배우고 이건 별로죠. 많이 들으면. 저글링 배우죠. 배우려고? 어 좋다. 그거 하면서 포로 경기. 코미 경기 배워보자 이번엔. 이 옹알스는요. 대사가 없어요. 아 옹알스 내다. 됐다. 됐다. 아니 됐어. 다 게임 끝났어. 저는 이제 코미디를 좋아해요. 사람 웃기는 것도 좋아하고 저 웃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도 뭐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요 저는. 궁금하고. 그래갖고 코미디가 배우고 싶어서 어제 그 옹알스 멤버들 두 명한테 전화했어요. 코미디 좀 가르쳐주면 어때요 하고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코미디를 배운다고? 전술을요? 55세. 코미디를 배운다고요? 우와.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았잖아요. 회의하는 거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37개. 코미디를 배워서 되는 게 아닌데. 정연기도 잘하시지만 문명 코미념기도 너무 잘하신다고 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하셨더라고요. 저요? 네. 허르키앤블루를 제가. 허르키앤블루를 제가. 전설의 허르키앤블루를 했어. 허르키앤블루. 못 썼는데? 잡아줘요. 그거는 정말 리스틱. 우리도 못해요 그런 연기는. 지금 딴 얘기 같아요, 딴 얘기. 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대박이다. 나 언뜻 기억나는데. 우와. 뭐야. 우와. 잘한다. 표정연기가 저희가 가르칠 게 없는. 이게 마임이에요. 마임이잖아요, 마임. 립싱크가 마임이죠.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바야에서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인간 복사기로 변신. 엘리미스. 우와. 잘하셨어요. 우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우와. 우와. 무슨 미친 거 같아. 체험표가. 마이클 데슨도 따라와 주셨어요. 마이클 데슨도 아셨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안 한 게 없네. 우와. 야, 진짜 멋있다. 진짜 대박이시다. 야. 나 이거 존경해. 진짜. 나 진짜 존경해. 진짜 너무 멋있어. 이거 저거 본장하고 저렇게 하기 힘들어요. 잘하면 돼요. 그럼 완전 코미디 연애 둘이 있는 거네요. 이 오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 정도만 할 수 있어. 우와. 이 표정이 다 사람이 지금. 멋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 배워보고 싶은데. 아, 립싱크는. 문하고 그 허리 깨는 물로 하면 되겠네. 이 마임이나 코미디 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전무가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고 존중을 하는데 오늘은 정말로 제대로 좀 땀 흘리면서 제대로 뭐 하나도 딱 들고 갈 수 있게 진짜 알려주세요. 여기에서 레이저. 여기서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레이저 나와. 여기에서 레이저 나와. 저희가 같이 했던 마음이 이거였거든요. 저희가 했던 거는 오토바이를 마임으로 타는 건데. 여기에서 레이저. 우와. 잘한다. 그렇게 되는 뭐 이런 건데. 한 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되게 승차감 좋거든요. 어떡하지? 뭘 시키기가 너무... 겉보기엔 튼튼하신 것 같은데 왜 이러십니까? 이제 볼까요? 네. 아, 이거지. 아, 또 차인트 하면 오토바이 아닙니까? I'm really sorry, okay? 키 꼽고. 아, 그쪽, 그쪽. 너무 귀여운다. 여전, 여전. 아, 됐습니다. 아, 연기로는 좋았어, 연기로는 좋았어. 뭐는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 또 입덕 될 것 같아. 아, 큰일났네. 뭐예요, 이게? 큰 박스. 아, 마이비다, 마이비다. 우와. 너무 잘해. 우걸스가 마이비 진짜 잘하거든요. worst. 오일까... 오. 어이. 야, 얘. 이, 아니, 여기. 여기 여기. 휴식후시. 우와, 여기 어색. 오. 와. 진짜 깜짝이야. 깜짝놀림이 차가워, 나 같이 맞춰래. 한번 해보시죠. 네. 던지지 마세요. 소리만 내줘. 그래서. 자기 손에 이제 딱딱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소질이 있는데 오빠? 소리 소질 있어요. 제가 연극영화과를 전공하지는 않았는데. 연극영화과에서 자기 몸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법들에 관련된 걸 공부를 한대요. 그런 훈련들을 하는 수업 중에 제가 실제로 가서 저글링을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 저도 배웠어요. 저글링이 1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오른손에 공이 있는데 이 공이 떨어질 때 이 공을 던지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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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자. 야, 야. 지금 좋아. 오른쪽 왼쪽. 내가 너무 잘하니까 당황스럽지. 너무 잘하니까 당황.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씌워, 여기까지 씌워. 여기까지 씌워. 이번에 그럼 하나만 더 섞어보겠습니다. 똑같은데. 똑같아요. 여기로 올라왔는데. 여기로 올라가서 오른손에 있는 공이 왼손으로, 왼손에 있는 공이 오른손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우와. 어떻게 하셨지? 반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오른손에 있는 건 왼손. 왼손에 있는 게 오른손. 저거 하면 나 진짜 인정. 진짜요? 네. 그 정도이구나. 진짜 어려워. 이렇게? 반대로 보내는 거예요. 네, 반대로. 오른손에 있는 건 왼손. 왼손에 있는 게 오른손.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 빠르다. 야, 완전 저걸로 신... 하나, 둘. 신경. 저거 진짜 어려워요. 저거 하는데 한 달 걸려. 이번에는 똑같아요. 왼손이 먼저. 하나, 둘. 우와. 살았는데. 우와. 신경, 신경. 재능이 있어, 재능이 있어. 앞에서 연습한 거야.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3번 공인데. 1번이 떨어질 때 2번을 던지죠. 1번이 떨어질 때 2번을 던지는데. 2번이 떨어질 때 3번을 던지겠습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3번. 우와. 우와. 잘하네. 뭐지? 오케이. 1번, 2번, 3번. 우와. 저거 진짜 잘하는 거야. 진짜 잘하시는데요?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몰랐던 재능을 55세에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러면 똑같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우와. 잘하는데? 어떡해. 어머, 어머, 어머. 1번, 2번, 3번. 오. 할 줄 알았네. 할 줄 알았네. 할 줄 알았네. 이미 할 줄 알았네. 우와, 진짜 충재다, 충재. 근데 워낙 운동 신경이 좋으시니까 또 저것도 잘하시는 건가? 그렇지, 그렇지. 반면보다. 분장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장하고 해도 할 수도 있어.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 저게 뭐예요? 아, 그거 굴어야 되는 거예요? 네. 뭐예요, 그게? 풍선입니다. 저게 풍선이라고? 네. 고무장, 아, 풍선이에요, 이게? 네. 풍선입니다. 풍선. 풍선. 아, 근데 풍선이 무서워요. 아, 뭘까? 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하나, 둘, 셋. 으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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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쟀다.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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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났다. 화가 났다. 숨을 쉴 수 있구나. 약간 슬픈데, 이거. 재밌네요, 이것도. 우와. 들어가 보실래요? 들어가 보실래요? 아예, 아예. 아니, 근데 지금 진짜 쓰신다고요, 저거? 저거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도. 꽉 잡고 계신데요. 빨리, 빨리, 빨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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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할 수 있을까? 네, 진짜? 네? 할까요,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오빠 할 것 같아. 오빠 지금 열정이 높죠.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할 수 있어요? 도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지금. 하나하나가 설레지고. 네, 큰 것 같아요. 바람 맞는 거 봐. 한다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안 돼? 갔어? 됐어? 됐어, 됐어. 잘한다. 다 해, 다 해. 야, 진짜. 열 차가 이렇게. 열 차가 이렇게. 열 차가 이렇게. 안 되는 건 없어요. 열 차가 이렇게. 지금 기쁘고 있다. 화난다. 지금 기쁘고 있다. 화난다. 화난다, 화난다. 양치, 분노 양치. 대상이시죠? 즐기시네. 즐기시네. 이야. 멋지다, 이거. 감사합니다. 다섯 글자로 지금 심정을요. 지금 다섯 글자로 지금 느낌은 변신을 위하여. 여섯 글자예요. 빈틈이 있어, 오빠가.